어이, 피인.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용서해. 용서하자고. 아직 다 잠들 시간은 아닌데. 지민아, 지민아. 내가 업어줘도 된다니까. 내가 지금 지민아이가 몇 살인데. 지민아 집에 왔어. 일어나. 업어줄까?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 빨리. 빨리. 똑바로 걸어. 아이고, 성질하고는. 에이, 진짜. 어쩌어 저게. 낮에는 장대표들이면 이제는 송재빈이랑. 어우, 정신. 어머, 사장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어떻게 된 거야? 어. 같이 있었어. 어. 같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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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만 크면 뭐래. 하는 짓은 애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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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아빠 왔다 지민아 뭐 하는 거야 저기로 어떡해 뭐해 내가 못 올 데로 왔냐 이 사람 진짜 지민아 지민아 나 왔어 어 아빠 어 그래 우리 지민이 한 번 사이 또 컸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배 타고 나갔다면서 언제 왔어 엄마가 말 안 했어 한참 전에 돌아왔는데 아니 당신 지민이한테 나 만난 거 얘기 안 했어? 지민아 아빠가 워낙 바쁜데 너 보러 잠깐 들린 거야 아휴 그래 이제 봤으니까 됐다 들어가서 자 그래 아주 온 거야? 어 글쎄 아빠 일이 워낙 바빠서 그건 엄마랑 의논해 봐야겠는데 뭐 그래도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저기 그래 지민아 너 들어가서 어서 자 어 빨리 들어가 굿나잇 굿나잇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나와 아이고 여기서 해 뭐가 무서워서 나가 너랑은 끝났지만 지민이가 있는데 못 올 이유가 없지 정말 정말 아휴 정말 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놔 어서 bites 컸 하 Mystery 핥 찍기 encuentra